오늘 은혜받고 승치대 하느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과 29절,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또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하의 목전의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의 악을 행하므로 요하께서 모하방 에글론을 강승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승기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 부르지점에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29절 30절 하겠습니다. 그때 모합 사람 약 만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장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날에 모합이 이스라엘 수화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병원하였더라. 12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변함없으신 하느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일국 코로나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참 여러가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새날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이 새벽 미명의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들 때 하느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립시다. 사사기는 그 은혜를 비롯해서 13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일으켜서 또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또 불을 지져면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하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우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사사 은혜엘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왁의 목전에서 악을 행았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또 하느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모하방의 애글론 왕은 주위의 암몽과 또 아밀락 자손들과 동맹을 맺어서 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장 18년 동안에 모하방을 숨기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왁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면 또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하면 또 하느님께서 사살을 통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또 회복시키시면 또 무너지고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을 극심해서 가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눈길과 또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켜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께 부르지지면 하느님은 사살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자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게레아들 에웃을 보냅니다. 에웃은 이 한글 번역이라면 보면 왼손잡이라 했지만 원문에는 오른손이 묶인 적장애인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웃이 왼손을 하나 가지고 한다면 하느님이 오른손이 되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왼손이 가지고 이제는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모합이 항복함으로 80년 동안 태평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면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 에웃 같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성공해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있는 축복을 누리면 또 위기 속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보험이 증거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사사애우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불신 영혼을 살리는 현장 회복의 주역이 되고 또 물질에 대한 영적 우선신을 분명히 해서 보건경제 회복을 통해서 본당한당과 2, 3절 선교에 마음껏 은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또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순이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요하께 모하방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메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또 주를 부르고 또 삶이 평안하면 또 하느님 앞에 또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요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또 모하방 에그론을 강성하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우주마무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또 국가의 흥망승세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들까지도 또 권력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면 상대방이 대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평안하고 안락한 여건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제약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뗄수록 더 영적으로 깨워서 언약 성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순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류나무 성업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순이 모하방 에글론을 18대 동안 승기니라. 모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또 암몬과 이들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합의 속국이 되어서 18년간 조공을 바치는 신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합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하느님이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느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하느님의 방불이란 걸 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단 동민의 암몬과 모합과 그리고 팔레스틴 남부에 있는 아멜렉 적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8년간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에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 자학이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울러 그 하나님의 징계도 가정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놓치고 하느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세상의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돼서 언약 성취의 정인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하신 요아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요. 모합의 압제를 고통당한 이스라엘이 요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또 이때마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10편 51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느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왼손잡이 애호설을 세웠습니다. 왼손잡이라는 원어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 곡물은 속국의 백성들이 종주국에게 받치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애호설은 이 곡물을 받치러 갑니다. 가는데 그 오른쪽 다리 속에 1규빗, 적 45cm 정도 되는 좌우 날 쓴 칼을 가지고 곡물 운반을 한 사람들을 친히 인성하여 또 모하방 에굴렌에게 받칩니다. 이 칼이 양쪽으로 날이 섰다고 했어요. 한쪽만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애호설이 준비한 칼이 예리해서 이제는 일종의 양날이 선 단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다 숨겨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몸에 감추게 딱 맞는 거고 오른쪽에 감췄다는 것은 왼손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른손을 쓸 경우 왼쪽 다리에 감춰야 되겠죠. 그래서 애호설은 곡물을 받치고 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내고 길가에 근처로 돌아와서 모하방을 조용히 만나고 독대하면서 또 은밀히 만나겠다고 또 청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랍방에 만납니다. 애굴론 그 왕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 칼을 가지고 그 왕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칼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등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사람들이 이 애호선 왼손잡이니까 우습게 보고요.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는 23들에 보니까 애호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방, 다락문들을 다 닫고 잠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락방은요. 이렇게 사람 손님 몸을 접대하고 하는 것도 쉬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잠그고는 애호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왕이 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열지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 왕이 죽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애호시요. 자기의 도망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문을 잠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요. 그때 모합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장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날에 모합 이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병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내려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장한 용사 1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에우스의 왼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80년 동안 나라가 병원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우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승리는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가장 긴 평화시대였습니다. 참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했습니다. 하느님 이와 같이 정말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사사기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후대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긴 김으로 우리가 장식의 3장, 6장, 11장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보험에 각인 뿌리 채질되어서 시브디아이프의 누림에 정인되시기를 예수 그루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를릿 지방장례교회 목사님인데요. 풀리안 차비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강하고 유능하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는 게 바로 그루토인의 성장이다. 보험은 예수가 강하시니 당신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하다. 하느님의 능력이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니엘은 왼손잡이로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운니엘은 사사로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으나 또다시 완악해서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대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떠나 우상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합, 암몬, 에글론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모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하느님께서 해가여 구원을 호사했습니다. 그때 세우신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한 에웃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이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대한 장애의 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서 그에게 엄밀한 일을 왕에게 구한다고 말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빠져나가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군대를 모아다가 요단강을 차단하고 모합적 속도를 멸하게 됩니다. 에웃의 지혜로움과 침착함입니다. 그에게 있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민족이 어쩌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지만 에글론으로부터는 방심하게 만들었고 도망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웃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했다 했습니다. 하임 나라 싸움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지만 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조지 하님 말씀을 믿는 증거를 붙잡으면 잃었던 은혜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못잡아서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 장식의 3장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과 또 증거를 가지고 이 은혁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영육 간의 백배의 개수를 맺어서 본당은당과 237 선교의 주역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교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